티셔츠 아 아 그 티를 왜 팔아라 아 아 이 티셔츠는 여러분들이 가질 수 없죠 아 그래서 팔아라 하는구나 네 잘 될까요 이게 얼마에 팔면 살건데 저는 절대 그런 마음으로 만든 게 아니고요 아 진짜 아 근데 이게 이렇게 여러분께 드려야 좀 더 이렇게 사인 있잖아요 따끈따끈하고 사인 있어요 여기 공구하려면 공구가 뭐예요 공동구매 아 제가 그런 말 잘 몰라요 부산에서 올라와가지고 잘 몰라요